로마서 12자 14절부터 21절까지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하나의 은혜를 지금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말씀대로 행해야 복받난 것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면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 적용이 문제거든요 적용 여기에 헷갈릴 때가 있어요 저부터 진짜요 왔다 갔다 뭘 어떻게 해야 돼 그런 상황에서 우왕장이에요 그리고 또 자기가 생각한 기준의 말씀이 있어요 자기 믿음의 분수만큼 꼭 해요 그리고 말씀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거든요 이제 지내놓고 보니까 아 그게 아니었는데 하고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내가 매를 맞고 고통을 느끼고 그때서 아 깨달아져요 그래서 주님이 원한 그 말씀이 뭘까 영적 수준이 뭘까 오늘 보물도 깨닫고 여러분이 정말 승리와 축복의 사람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로마서는 1장부터 12장께는 교리 부분 교리 하나님과 나와 관계에서 왜 믿음을 구원하는가 뭐 이런 그런 거 쭉 나와요 11장까지고 12장에 나서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산 재물들이라 이렇게 쭉 생활 사함에 대해서 나와요 그 중에서 오늘 지금 12장에 말하기를 자 오늘 핏박하고 박해한 자를 축복하거라 축복하고 조지하지 말라 내게 고통을 주고 핏박 주고 고난 주고 원수 같은 일을 행하려면 내게 손해가 왔잖아요 당연히 화가 나죠 미움이 오지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이냐 이게 이제 우리 고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뭐라는가 축복해 주래 축복해 주고 조지하지 말라 이걸 머리로는 암송할 수 있는데 축복이 나갈까 축복이 갈까 갑니까 안 돼요 여기에 이제 우리 고민을 해야 돼요 입으로는 복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내 복 주세요 원수 그러면 나 점수 따겠지 그거 점수 받으려고 하지 진짜 복이 와버렸어 내 원수 같은 사람이 그러면 시험이 들어요 기뻐요 나 같으면 시험이 들어 아니 하나님 확실히 내 앞에 망했고 확실히 쓰러진 것 보고 내가 이겼다는 걸 보이고 싶은데 세상에 왜 저 사람을 더 잘되겠네 아이고 힘들어 흉내에 내다가 맥기칠이 벗겨져 불고 말았어 잘 알아야 돼요 축복하라 머리로는 잘 외워서 그런데 축복이 가냐고 미운데 저주가 가본데 저주가 안 되는데 그게 현실입니다 잘 보시라고 성격을 기뻐해야 돼 이게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이제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그대로 산나요? 대충 살지 뭐 그대로 어떻게 이렇으면 그런 뜻이지 꼭 어떻게 그대로 살아라 하고 세르르 뭔가 그 사람은 변화 없어요 애통통이 하고 자부간 거 치여! 나는 그럼 안 돼요 어때 합니까? 나는 그럼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가슴 친 사람은 이제 희망이 있어요 희망이 있어 즐거운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아니 기뻐고 좋아하고 즐거운 자 즐거운다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것은 어떤 게 쉬워? 앞에 거 쉬워 뒤에 쉬워요 우는 자는 동정으로 같이 울어줘요 나보다 못됐으니까 짠하니까 나보다 월정도 잘 돼버려갖고 즐거워하고 동기생이 나보다 훨씬 잘 돼갖고 대단해갖고 큰소리 치고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쁨이 안 오거든요 라이벌식이 자꾸 만나기도 싫고 부담돼 이게 네 한계야 그리고 뭐 큰 교육을 주고 복주라고 이게 이제 우리들이 착각하고 그러니까 성경을 정확히 못 보고 있다니까 못 보고 있어요 자 마음을 가치야 높은 데 만드지 말고 낮은 데 자라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마음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눈이 밝아 하난데라 내가 높은 데 안고 싶고 잘 되고 싶고 왜 예수가 노력한가 성공해서 큰소리 치고 땅땅거리고 살고 싶어서 예수 공부했는데 뭐 낮은 데 쳐요 세상의 논리는 전혀 말도 아닌 소리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해라 그러네 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문 앞에 선한 일을 돋마라 악하게 돼서 내가 서울에 왔는데 악심이 나지요 미음이 나지 그런데 갚지 말아라는 거야 선하라 해결하는 거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모든 거 화목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본다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화목하라고 난 화목하고 싶은데 저 사람이 나한테 피해줬는데 보기듯이 물 화목이 돼 너무 힘든 얘기만 정말 이건 사람으로서 못 지킬 얘기만 써놨어요 예수님들아 내가 친히 원소같지 말고 하나님의 진화시 맡기라 원수님은 내게 있다 내가 갚으리라 그런데 우선 화가 난대 결국 이 말이 안 믿어지고 기다릴 수가 없어 이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리를 마시게 하라 아니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갖다 믿겨주라고 네 숯불을 그물에 쌓아놓으리라 이 뜻이 참 해석을 잘하라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 건 뭘까 여기 숯불에서 그 사람 벌을 준다는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숯불을 쌓아놓으면 얼굴 화끈하끈하끈하끈하니요 부끄러움을 느끼게 만들어란 거예요 나는 이런 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끝까지 자라내야 하면 양심의 가책이라도 느끼게 만들어란 거예요 그래야 회개 되니까 마지막 20일 시작 악의 지지 말고 선을 악을 이기라 악과 이상은 악이 있거든요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 있잖아요 악의 본체는 악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악한 정부 악하게 대여주기를 하는데 선을 악을 이기나 뭘 어떻게 이기나 하는 것일까 고민이 되어야 안 돼요 되어요 자 이게 본문의 원문적인 해석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이런 사람을 내가 변화될 것인가 이게 영성이요 할렐루야 바꿔줘야 돼 바꿔줘야 돼 이렇게 어떻게 되냐고 여러분요 선량한 목사는 원수 사랑해서 진짜 자기를 죽인 두 아들을 빨갱이를 양 아들로 사먹거든요 목사만 들었거든요 이겼죠 내 아들 죽인 원수를 집에다 데려가고 같이 밥상에 밥 먹어 키워갖고 목사만 들어보러 그 사랑 원자탄이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원수를 구원시키고 목사만 들으니까 그래서 성황한 목사 원자탄은 사랑 원자탄은 계속 원자탄이 계속 폭발의 능력 힘이 원자탄이잖아요 사랑의 능력 사랑의 능력은 원수도 아들을 삼고 목사 만들 수 있다 사랑의 능력이 원자탄이 크거든 폭발의 힘이 사랑의 능력은 원작보다 더 세다 사랑만 하면 변화시킨다 이게 능력이에요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선양원 목사님 그 부인은 원수 두 아들 여러분 내 고등학교가 다닌 아들이 그 얼마나 이쁩니까 그 놈의 새끼들이 죽었어 정신이 돌아올 것 같죠 근데 이제 요순 반란사과 때 결국 빨갱이를 정부에 잡았잖아요 검찰을 송치했잖아요 사형이예요 공상군들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경찰이 장악했기 때문에 국군이 돌아가고 잡았어요 다 이겼어요 사형 선양원 목사가 검사에 탄원해갖고 내 아들 한 번 죽은 아들 어쩌냐고 용서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그 탄원해갖고 석방이 된 거예요 그러면 너 예수님을 잘 믿어라 너 솔직히 만나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사랑 이 정도만 하는 것도 내가 힘들었다 밥만큼 먹고 그러면 안 돼 인생 그러면 살지 말아 예수 잘 믿어 나는 그 정도도 못할 것 같아 진짜로 근데 보면 진료분들 데려다가 밥상에 밥 먹이고 키운다고 그 부인이 기록에 보니 이러더라고 온다고 하니까 벌벌 떨어요 여자가 아니 내 새끼 죽인 원수를 데려가라고 오라고 하니까 몸이 굳어져서 어쩔 줄 몰라 못 견디겠어 안 보고 싶은데 데려다가 그 새끼 밥 먹여주고 빨래주고 키워주라는데 속이 뒤집어져 여러분 같으면 먹었어 먹었어 허겠냐고 거기서 그릇이 다르죠 사랑의 수준이 다르죠 그러니까 그 부인도 대단한 거예요 그 정도라도 보통 여자들면 안 돼 하고 막 부부삼하고 나는 절대 못 살아 하고 나 나가볼 거야 막 그런 것도 몰라 근데 어쨌든 감당했다는 거 아니야 좋으면 그렇다더라도 그게 이제 능력이죠 얼마나 그렇게 보기 싫은데 내가 빨래주면서 밥을 해주면서 그 얼마나 여자가 속이 죽겠던데 얼마나 울었겠죠 내가 이런 일을 하냐고 몸을 미쳤겠죠 그게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게 그래서 결국은 이 멋있는 목사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흉내 못 내는 거예요 선양원 목사 우리가 주기초모 선양원 목사가 있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렇게 멋있는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정신 철학을 훌륭합니까 자 여기서 그렇게 해서 이긴 거죠 이겼죠 그러면 자 여기서 왜 꼭 이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물어봤어요 영적 원리를 따져보는 게 이거더라고 하나님은 사랑이고 생명이고 빛의 본체셔요 마귀는 악의이고 어둠이고 미움이고 그 본체셔요 이 싸움이 붙어있는데 우리 싸움은 영적 싸움이잖아요 그러면 그 마귀의 역사 받아서 미웁고 죽이려 한 어둠의 역사를 무엇으로 이겼느냐 하고 주인은 물어봐요 우리에게 뭘 이겼어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서 피주고 우리 사주심으로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 십자가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죽으셔야 돼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고 원술죄 그러니까 죄를 감당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벼락을 맞은 거 예수님이 하나님 벌을 주어야 되는데 사랑은 공예 실제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영원한 지옥의 형벼를 아들이 주인이 벌받아서 죽어주셨어 그러면 왜 우리가 충성한가 주님이 나 원수일 때 죄일 때 주님이 나에서 죽어주셨네 피 흘리고 죽어주셨네 나를 이렇게 사랑했네 나 그 피 때문에 내가 살았구나 그 사랑에 뭉클한 때 주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걸 죽어주셨구나 하고 그거대의 뭉클한 그 사랑이 우리 심령에 꽂히면 태궈되고 어이구 나 지옥 가야 된대 어떻게 살았을까 왜 나 살았을지 사랑받을 이유가 있어 자격이 있어 원수일거든요 아 근데 하나님이 은혜주고 나에서 죽어주셨다네 그걸 알면 주님 나에서 사주셨구나 그 그 사랑에 감동하니까 보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성령은 오셔서 아버지의 사랑 주에서의 은혜가 교통식의 성령이잖아요 그래서 아 하나님이 사랑으로 마귀를 이겼구나 사랑의 빛으로 어둠을 이겼구나 생명으로 사망을 이겼구나 원래는 이것이다 내가 그랬으니까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 아니 근데 제가 설교는 이렇게 원리는 아니까 근문도 그 사랑 있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니 그 사랑은 옆에 사람들 그걸 사랑해 줬니 네 성도 사랑해 줬어 너 원수 사랑했니 용서해니 아이고 전화도 통화 안 하고 미워했구만 그리고 설교에서 너 설교가 목표한 것이 직업이잖아 목표달라고 목표달라고 그러니 네 한계야 그리고 공개해달라고 못해 영의 말씀도 못 주면서 공개해달라고 흥금 나오고 그래도 큰 자동차 사고 저 좀 살잖아요 나도 좀 복 좀 쉴래요 너 나하고 장난치냐 내 눈물 알아 내 피를 알아 뭐 이 뭔지도 고민도 안 해요 오늘 말씀 대충 넘어가 대충 대충이요 절대 아니거든요 지금 이제 뭐 이 변질대 뭐 이 타락이요 이 말씀 안 살아 안 살면 나도 이대로 못 사니까 고민하고 애통일하다 하거든요 이해가 돼? 회의계라도 해 몸부림 쳐봐 뭐에 진짜 방향은 알고 방향도 모르고 뭐지 뭐에 진짜 뭐요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인지 성경을요 이거 그냥 글자로 이거 영의호 생명인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이미 승리를 주었어요 십자가 승리 그 십자가 주님만 따라가면 반드시 이기게 됐어요 주사 바장구 아무것도 아니에요 WC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이겼어요 주님대로 따라가면 이겨버린 거예요 뭘 우리가 이기자고 주님만 따라가지 나를 따라가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입장으로 나를 주지 그러면 자기 부인이 나는 날마다 죽느라 여기서 영적을 올려라 이거네 이게 영 믿음이거든요 이게 말 이 오늘 보면 이 영이에요 영 영이에요 생명 이 영으로 왔어요 근데 문제는 혼이 나예요 나 뭐요 자 나요 혼 죄 짓고 영은 죽어버렸어요 산악과 먹고 영은 죽어버렸어요 이제 혼으로 살아 혼이 뭐예요 혼이 뭐예요 지 머리 정 희노애락 가슴 의지 행동 머리 생각하고 가슴이 와갖고 행동한다 그것이 혼이 혼이 유굴짝 지비를 해 영은 죽어버렸어 정기 같으면 총기 떨어져 버렸어 그래서 지옥 가 근데 예수님 영자로 보면 죄 여기 죄 여기 죄 문제 딱 이게 이걸 십자가 피 피해서 이제 요한의 목자 내게 불용없어요 그러니까 푸른 초장에 넣으시고 푸른 초장은 오늘 말씀에 푸른 초장이에요 쉴만 성의 생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을 소생 소생 그게 이제 소생에서 이제 지금 영재했어요 이제 불이 들어왔어 정기다 총기 떨어져 버리면 불이 들어왔거든요 이해가 돼요? 이제 믿는 사람은 이제 불이 들어왔어 빠르게 불이 들어왔어 이제 살았어 근데 아직은 믿음이 약해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혼이 가운데서 육은 본능으로 살아 본능 시각 청각 후광 윗각 촉각 오관이 이 오관의 기능에 의해서 육은 말을 안 들어 길들일 수 없다 쳐서 복종시켜 버려야 돼 원래 아담은 몸이라고 그래 몸은 좋은 단어 육은 타락했다 육의 본성이 나와버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위생의 타락 끄림없이 이것들이 나를 깨려 그러니까 혼은 아직 안 깨졌어 왜냐 혼을 깨뜨려야 되는데 혼을 죽이면 바보돼 혼은 지식인데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신비주의로 간 사람은 혼을 사용 안 합니다 큰일 나요 또 혼을 마음으로 개발시켜서 혼도 지적인 성장 가져야 돼요 공부하면 큰일 나요 아이고 아이고 빌없어 마귀의 육사여 성경만 기도하는 거 말자 이 소리 바울은요 헬라이테라이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이에요 지식이 많아요 지식이 많은 혼을 영이 써먹으면 큰 그릇대 그죠 근데 혼을 무심하면 안 돼 혼을 깨뜨리자 혼을 죽여보면 바보돼 뭐만 알겠죠 맨날 눈 가고 게시반도 게시반도 음성 듣는다 귀신 역사 받으려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다 지각을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라 이게 잘 알아야 돼요 혼을 공부해서 성장시켜야 돼요 혼을 죽인 거 깨뜨리나 말은 영의 말 드러낸 말이고 죽여버리면 바보돼 책도 많이 읽으셔요 공부도 잘 하셔야 돼 이 관계를 잘 몰라 정립이 그래서 저렇게 뭘 모르구나 혼의 관계를 알아야 돼요 혼 근데 권한 중 혼이 깨뜨리기 위해서 야곱은 혼의 사람인데 이제 영의 사람이라서 약복한 기도자가 불받고 만나죠 근데 지금도 신학이 학문으로 혼으로 배우니까 영은 아니기 때문에 영은 영만 생명이고 말씀 영이 생명인데요 혼을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영은 못 살립니다 공자 맹자 석가 말은 것이 옳은 말에 틀린 말이에요 윤리 도덕은 맞아요 그런데 그걸로 못 살려 영을 너희는 뽕만 먹고 자라거든요 말씀 영이요 성령 영이요 할렐루야 이 기본을 이거 기본이에요 기본 가장 깊이 이 기본을 정립이 돼야 돼 정립이 그래서 문제는 혼을 깨뜨린 게 뭔가 내 생각을 부숴뜨려는 이론과 생각을 파악하고 그것 속에 복종한다 문제는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진 거 영의 사람으로 영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세상에서 홍해가루 광야 통과해요 광야 광야 훈련 통과하고 여기 요단강 요단강이 여긴 물세례 불세례라고 그래요 불세례 불세례 예수님 요단강에 세리받고 올라갈 때 하늘에 불이 떨어졌어요 세리받 이건 죽음강 요단강 건너만나리 내가 죽어 불받아야 죽어 절대로 아니야 그래서 물세례 불세례 알렐루야 대부분 교회가 물세례 이 불세례 못 주니까 깎아버리지 이 불세례가 자기도 불이 없는데 어떻게 줘 그래서 불받고 절대 알아야 돼 불받아야 돼 아멘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붙든 내가 뭘 더 원하겠느냐 내 소원을 불준 것이다 성령에 내줘 그래 휴고 돼 물과 성령이 거듭도 안 자랐어 그러니 계속 번지다 십자가피 물도먹만 여기만 얘기하고 왔는데 맨날 예수 얘기만 그냥 십자가피 아 그 어쩌란 말 그거 하면 올라가야 줘야 되는데 여기 못 올라가 여기 올라가면 이러고 갑자기 성령이 불세례 받고 오순절 불세례 받고 떡상 먹고 향단의 기도 정도로 하면 여기가 깨뜨려져서 은사가 임해요 여기는 중생 그건 뭐야 은사 열매 할렐루야 열매 단계에서 이 향단의 기도를 통해서 휘장이 찢어져야 된다 이게 마지막 자기 부인 이게 휘장이 문제네 휘장이 육체에 예수님이 죽을 때 휘장이 찢어져서 다 이뤘다 휘장이 찢어져서 새로운 산 기를 해야 돼 아멘 예수님 이 연계가 이렇게 돼 있고 이게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1, 2, 3 여기서 1, 2, 3 저거 1, 2, 3 3, 3, 3 돼 있잖아요 이해가 돼? 자 나만이 못 눕으면 걸렸어요 문득 벨릴 때 아람날라 군대장가 있는데 의리의리 계급장 견장하고 쫙 수레에 갇히고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러 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단에 아니 수천리끼리 장관에 왔는데 저한테 쫙 여당 가서 이러고 목이 걸어 뭐 어째 우리나라는 여당은 더 좋은 거 없냐 선지자가 수천리에 갔는데 나보다 안 오고 어? 뭐 오격해? 가자 내 생각에는 와서 내 상처에 안 서일 줄 알았다 내 생각은 내 생각은 내 생각은 내 생각 내 생각 밖에 이러면 내 생각 이거 나만 이름도 나 나 나 나만 나도 알아 저래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시험에서 엘리사가 뻔해 알아 성질 날 줄 알아 어디요 순령아 보자 하는 거 했더니요 화가 나고 가자 그때 종이 주인이요 주인이요 아니 씻어 깨끗게 하라는 거 뭐 어렵습니까 뭐 어려운 일인가 가주시다 옆에서 말 잘하셔야 되거든 아메이종 진짜 옆에서 충동질을 만대 맞아 맞아 그래갖고 가자 근데 하나님이 시험했어 근데 왜 지희가 군대 장관 의리의리 계급장 견장 뛰고 벗어 어린아이 같이 다 옷 벗어버렸어 일곱 번 들어갔다 나왔다 일곱 번 쟤더니 살이 깨끗해졌더라 요단강물에 약효가 있어 없어 흐르는 물인데 없어 일곱 번 목에 가난 거 말씀해 준 적이 그러면 이게 이제 여기서 혼이 깨져 파싹 깨져갖고 오 벗어 어디서 벗어야 뭐 어디가 대단하냐 오 벗어라 안고 다니마 홀랑 벗어 없어 그리고 강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일곱 번의 말씀에 순종할 때 여기 깨져서 영이 들어가 보니까 불이 와 본 거예요 말씀 순종의 능력을 잘 알아야 돼요 베드로가 밤이 맞다로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데를 금 내리다고 순종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럼 말씀에 순종한 순간 어마어마한 고개가 잡아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 쓰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독교는 말씀 말씀 종교거든요 이거 큰일 하면 이것은 하나님이오 생명 이걸 모르고 이걸 헤드로 못하고 엉뚱한 말해갖고 순종하고 진령한 진령한 진보하라 이른말 구원에 잘하게 하람미라 믿음이 잘하기 위해서요 강단에 말씀이 없어 웃기고 예화하고 세상 얘기하고 즐기고 그래갖고 20분 뭐 뭐 더고 뭐 더고 짧은 것이 좋다네 또 설교 에이고 그래갖고 1시간 40분 오시면 딱 예배드리고 박수 잘가 밤이 안 나와 새벽이 안 나와 그리고 어쩌라고 어쩌라고 그게 구원 없겠어요 얼마나 통탄을 이래 지금 개혁해라 돌아가라 회개하라 연계를 좀 깨달아라 이걸 몰라 이거 답답할 일이오 말씀이 뭔데 선화가 따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쳐다본죽 거기서 이 걸려 세 가지 걸려가지고 딱 넘어졌지 근데 선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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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있다 하지 마시고 먹지는 말씀뿐만 이까 영이 죽어버렸어요 순종만 해야 돼 순종 자 오늘 보물을 봐봐 축복하고 저질 말라 함께 해라 뭐 이렇게 악의 선한 일 해라 어떻게 이렇게 산다 세상에 사람이 어떻게 살것소 나 못해요 하지 말고 주여 그렇구나 이들 못살았네 하고 통에 잡고 잘 보셔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항복해야 되겠죠 혼이 깨져야 되겠죠 이게 중요한 내가 십자가를 통과 십자가 통과 오빠 학교가 죽은 나니 이제는 내가 내 안에 그리스 하신 것이라 그러면 이게 혼을 깨뜨리고 육을 죽였어요 내 안에 그리스 하신 것이라 내가 죽으면 사망은 내 안에서 생명을 내놔서 날마다 죽느라 그런데 이거 잘 들으셔 맞은맞이 그러네 오늘까지 해야지 잘 안 돼 안 돼 얼마나 혼이 강하고 육성이 성성은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최고 좋은 방법이 또 뭐이냐 불 속에 들어가라 왜냐하면 왜냐하면 나의 가는 길 오지 그가 나를 달려나 정가했다고 달려 불 속이거든요 은광로 불 속에 들어가니까 전부 불순물이 빠져나가고 순수큼만 남죠 그래서 순수큼만 시작하고 부활만 남아요 예수와 나와 뭐 이유 저 까닭이 아니여 주님 나를 그 보혈로 사줬네 지옥 갈름 살렸네 예수밖에 없어 주님이 너무 좋아 주님 나는 그냥 천고만 가슴만 쓰겄어 세상에 욕심 다 없어 다 싸우고 싶도 않고 그냥 나 같은 거 살려만 주세요 파 뭐 이름 높여주고 뭐 뭔가를 좀 세워주고 그런 거 욕심 없어요 아직도 내 뭔 욕심이 다 빠졌죠 주님 주님밖에 없어요 다 깨지고 나면 주님 나의 왕이오 나의 주인시오 나의 주님 한 분은 만족해 여왕 나의 목장 내게 부족함스러다 하나님은 내 목장에 부족함스러다 다 이제 쫓겨다니면서 한 얘기 그게 여왕 내 목 내가 무엇이 부족하냐 됐어 됐어 다 빠져나갔구만 아직도 주님한테 잘 보여갖고 뭐 좀 얻어볼까 하고 그거 있어 그 하고 머리 굴리고 앉았어 아니요 아직도 혼족 나의 쓰겄다 그게 광야 무슨 훈련 광야 고난에 흘러요 힘들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도 제 광야 원래 안 끝났어요 까붙지마 아직 안 끝났어 안 끝났다니까 지금도 알아 나를 알아 아휴 내가 나를 알아 진짜로 진짜로 아직 아니더라고 진짜로 착각하더라고 근데 내 마음에 평강 기쁨 희열 사랑이 없어 조금은 있죠 욱 욱 욱 그거 화날때가 있어요 안 나야 되거든요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은 집어 깐다고 눈 꺼고 달라듭디까 가만히 있거든요 죽었으면 죽었으면 가만히 있는데 아직도 살았구만 살았구만 향나무는 도끼가 찍으면 지금 향기 낸다는데 누가 탁 도끼가 찍으면 잘해라 형기 향기 뿅 내주면 될 거 아니야 옷값을 깨잖아 깨라 향유 내면 향유가 나를 깨뜨리라고 향유 흘러나가라고 엉망 하나님이 꼭 건드려봐 문 좀 하시겠네 그래가지고 그 가까운 사람을 물어보고 꼭 남편 안을 통해서 꽉 달라더라 나는 딴 사람이 오면 근데 옆에 여러분이 오 가까이서 칼도 오면 단도로 옆에 딱지를 못 막아요 그 순간 가장 가까운 사람 콱 아니 나를 이용할 만한 사람이 당신까지 그래 그때부터 이제 졌어 말로 우리 그때로 나 화가 나무 아 알았다 오버 마귀야 나 마귀야 알았다 오버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가만히 말하지 말아야 돼 그리고 가만히 들어줘 싸인 게 할 말이 없겠지 내가 상처 줘서 힘들어서 나한테 달라지구나 하고 가만히 듣고 그래 얼마나 힘들었어 죽어갖고 와 은신하고 그래 미안해 나 당신 만나서 이렇게 행복해 막 그때로 막 그때로 뭐 처음에는 그래도 속으로 좋아 풀어야 돼 딱 지나고 합격 제가 내 자랑이 아니고 개척할 때인데 아니 나하고 같이 기도단신문이 자기 딸이 환상 봤다고 해갖고 뭐 십자가 있다고 그래서 개척이 자기는 안 따라오더니 아이 좀 이따가 또 옆에 교회가 두 달 만에 생겼어 아이고 저 신학생 이따 갈 거라고 그리고 그분은 강도사인데 그 당시 400만 원이면 400만 원짜리 가금을 이렇게 지었더라고요 나는 열평 가금을 사글세고 그거는 400만 원짜리고 거기는 그 사모님이 애연해갖고 30명이 모여버려 아 그래갖고는 이제 그리고 내가 7명 모인디 고부가 나 여화가 말하노라 그래갖고 둘이 데려가버렸는데 7명에 2명 가버리니까 교회는 3분 1이 가버렸다니까 아휴 얼마나 힘든지 근데 거리가 100m도 안 된다니까 100m 뭐 뭐하러 이겨 100m 안 될까 바로 옆에다 걸고 있으면 조그마한 마을이요 동네에 그 당시 마릉니였어요 상무동 여기 서창면 마릉니 아 이제 도시어 편에 대한 그게 시골마을이거든요 거기가 조그마한 한 30분 됐는데 거기 들어와 두 교회가 있어갖고 저기 통합적으로 합동축 합동축이 보수고 통합축 아 그래갖고 들어왔다고 그래야 열마 아휴 무시이 저거 없어질 거다 안 컸다 그래가지고 저녁 내 차량 해갖고 보여주더라고 겁이 내 앞에 딱 물 끌고 울어요 그대로 돼서 근데 그 교회 아휴 나를 가장 따른 집사가 그리 가버렸는데 가버렸어 근데 몸이 아픈 게 나한테 안수받으러 왔어 또 아휴 아휴 그래서 그땐 귀신을 쫓아주 귀신아 막 부를 때가 있어 때로는 부를 필요가 있어 귀신이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그쪽 편이라고 나한테 와갖고 뭐라고 했냐면 여기 한 동네 교회 두 개니까 상무국민학교 그리 앞에 이사가래 아니 늦게 돌아와갖고 쫓아내 이사가래 아휴 근데 그것도 그 나 충성스러운 그 집사가 그쪽아 그쪽 심부름한 거야 나를 그 분이 또 병고치다고 나한테 기도받으러 왔어도 기도해줘야 돼 안해줘야 돼 해줘야 되죠 해줬죠 규신이 팍 나를 시험했더니 규신이 딱 나오더니 와 인격자 나 규신이 인격자라고 진짜요 그러니까 그게 시험이죠 결국은 그분이 그 교회 없어지고 우리 교회 다시 왔어요 나중에 충성의 여전 회장가에서 할렐루야 자 끝까지 사랑해야 돼 안해야 돼 그게 하나하나가 수술이고 내가 죽는 것이고 깨어지고 부서진 것이고 할렐루야 신앙생활 훈련은 나는 날마다 죽느라 나는 날마다 죽느라 어제 죽으면 또 오늘도 죽어야 되고 날마다 목해는 깨어지고 부서져 죽어야 돼 항아리를 부서해야 돼요 그게 능력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악을 갖지 말고 선한이라고 화평하라 뭐 맡기라 원수 머리끼도 먹이고 맛있게 해줘라 악을 오지 말고 악을 이겨라 이건 도저히 인간은 못하잖아요 할 수 있어야 없어요 안 돼 내 마음이 안 되는데 그렇게 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것이 고난의 훈련이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환란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의 소망을 환란과 고난을 통과할 때 만들어지고 부서져요 여러분 천국의 진주물인데 진주물이라는 것이 뭐냐 진주가 만들고 가장 알죠 진주가 진주 조개가 상체가 나고 모래가 들어가고 그게 그 분비물 살기 위해서 진액을 뽑아갖고 진주 아래에 만들어진다는데 나게 힘들게 하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는 내 인간의 혼과 육으로 살았는데 이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 그렇죠? 잘해야죠 그러면 싸우니까 안 싸우려니까 어디로 가야 돼 하나님을 품어야 돼 주여 사랑이 없어요 사랑해 주세요 하고 이제 산에 또 가 금시고 아시죠 아시죠 다시 하나님께서 단수가 높으셔가지고 그 사람을 통해 그렇게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라고 하고 나를 연금을 만드시라고 단수가 높으셔요 아 환란의 인내를 환란 때문에 인내 인내가 연단 연단이 불속이거든요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 할렐루야 저는 안타까운 게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절이 돼야지 사람이 훈련 못 시켜요 학적으로 교실에서 책 읽고 레포트 내갖고 이것만 혼만 켜서 지식 박사학이 뵙겠다고 필요 없어요 진짜예요 목해 못해요 마귀 못 이겨 영이 안 돼 영으로 가야 된대 영은 죄가 훈련 안 돼요 근데 훈련 장소가 다 다르더라고 사람이 다른데 모세는 사실은 광야 생활 왜 모세가 왕자로 있었잖아요 그래서 호요이 호시겠잖아요 그러니까 모세한테 무엇이 필요하냐면 광야 혼란에서 자존심 상한 것이 이대로 양리를 쳐 거품이 소망하면서도 차가서 잘한다는데 바싹 거기서 양치고 돌아다니 얼마나 힘들어 희망이 있어 40년 광야 생활 모세 인생이 3기인데 40 자아충만 자 40 자아충만 80째까지 아 이거 6충만 자아충만 여기서 네 신을 벗어라 그거 내려놓으라 맡기고자고 주님의 영의 충만 영광으로 쓰임받는 40, 43기로 나는데 사람에 따라서 그 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 기가 있어 끝나고 여기로 오고 여기로 오고 근데 크게 쓰임받는 사람은 연단이 크고 깊고 오래가요 진짜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 대기 만성이라고 있잖아요 우와신 나는 왜 사사건건 꼬이고 길 좀 풀 것 같아도 꼬이고 델트 먹으면 안 되고 하죠 그래갖고 하나님 꼭 탁 미끈 전을 불고 바둑마다마다하고 살 많은 분도 어떻게 좀 살려주고 맨날 그놈은 기나긴 눈물의 세월을 왜 거쳐야 될까 너무 힘들어요 좀 뚝딱 좀 해주세요 야 나는 너보다 더 급해 너보다 더 빨리 하고 싶어요 그러면 빨리 해주세요 내가 제일 쉬운 것이 무엇이냐 뭐예요 물질의 복이다 한순간 줘볼 수 있어요 뚝딱이에요 진짜 뭐 이거 하나님도 힘들어요 너고 나고 같이 힘든 것이 씨름한 것이 있다 뭐예요 내면에 걸어간 변화는 같이 하나님도 힘들고 나고 힘들고 엎치락치지 고난의 훈련 기간 동안 주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철이 있다 철이 이 철이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돼 철이 철이 한다는 건 뭘까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철이 해야 돼 용광로를 통과해야 된대 용광은 도수가 달라요 도수가 삼천도만 되면 쇠가 녹아요 그런데 여러분 도수가 강할수록 강도 강해요 쇠를 자르는 쇠 쌀을 자르는 톱이 나면 만도 용광을 통과시켜 버려요 진짜예요 금은 쇠를 자른 톱 칼이 나와요 여러분 강도가 금광석은요 왜 금광석이 비싼가 제일 비싼 금광석이에요 금보다 더 깊은 금광석으로 유리를 자르면 짝 금광석 칼로 자르면 유리가 짝 잘라져버려요 일반 칼로 자르면 유리가 짤라지는데 안 잘라지요 안 잘라지요 금광석으로 만들고 오시오 환란의 인내의 연단 소망 너무 힘들어요 바싹 기하고 밟아오고 완전히 주님 나는 주님 맡겨요 얼마나 그 과정이 제 얘기는 그냥 생략하고 싶어요 내 자랑 같은 책뿐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책뿐가 그 홀로 더 많이 있었어요 지금까지예요 벼랑 끝에 상당히 힘들고 죽으려면 살려주고 살려주고 그래갖고 완전히 깨졌고 환영하고 아휴 환영해 근데 그러면서 내 혼이 깨지고 육이 죽은 만큼 영이 강해진 만큼 눈에 보이는 거 없는데 하늘에 햇살이 돌아갔고 희열, 기쁨, 감사, 행복해요 아멘이죠 여러분 저를 볼 때 행복해하네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어디서 행복해 봐 우와 이거 한 달 못 깨서 너무 잘했네 우선 내가 기쁨이 와요 즐거워 그리고 말씀을 보면 읽어놓고 쭉 보면 시원하게 더 보인 것 같아 깨달아져 본만 읽어놓고 쭉 해도 몇 시간을 할 것 같아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전부 행복하고 기쁘죠 즐겁죠 아멘죠 근데 주님의 임자 이건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안전하지 않지만 아 내가 코스를 밟아서 모세가 이랬구나 다이세 이랬구나 다이세 그 훈련이 사우랑 때문에 자 보세요 사우랑 좋아요 다이세 좋아요 사우랑은 똑같이 기름을 받고 사우랑은 연락 훈련 권한을 시 바로 떠불었어 원래 겸손한 사람이고 괜찮았어요 근데 다이세는 사우랑 때문에 죽어라고 도망내고 고생하다 보니까 여기서 깨져버렸어 그래서 이 다이세 이 두 번이나 그 굴속에 숨어있는데 사우리 그리 들어와 우연이요 그래갖고 뭐 됐어요 바지까래 내리고 쭉 끌어 앉아서 뭐 됐어 왕이 그때는 혼자 오잖아요 굴속에 아비세가 단칼에 요아의 기름분자를 그름한 데다 그리고 다 옷만 베고 쟤 이렇게 왕이요 왕이요 이 옷자락 좀 보세요 다이사 다이다 네가 나를 사랑했구나 하고 나중에 두 번째 그러잖아요 잠자고 깊이 잔자고 했는데 창과 물병을 갖고 나오고 왕이요 왕이요 네가 반드시 왕이 되겠고 네가 반드시 승리하리라 제가 자주 이 생각을 해요 성굴을요 사우랑이 다시 축복해 주거든요 네가 왕이 되겠고 승리하리라 그걸 성굴을 딱 외고 그놈만 갖고 되고 그놈 외워 왕이 되겠고 승리하리라 행위해라 그러면 그 일이 돼요? 여러분 수도 수도 물이 수도 수도 물이 뽑고 나오잖아요 수도 물을 적었다고 뽑아서 돌아다닌다 그 성굴을 그 성굴을 외운다고 됐냐고 그 그 사우랑이 그 사우랑이 원수가 그 사우랑이 원수가 끝까지 다윗이 원수함 갖고 사랑해 준 것 때문에 그 입에서 또 네가 왕이 되겠고 승리하리라 그 수도 꼭지가 수도가 연결되어 갖고 사우리 한 얘기지 그럼 애워 갖고 되냐고 그럼 물이 나오고서 꼭지만 갖고 돌아다니면 되냐고 오늘 코어스가 있어 코어스 그 상황에서 그렇게 했구나 그 상황과 그 상황에서 네가 까지 사우랑은 연당 훈련 없이 바로 뜨니까 어디서 넘어진가 잘 부중해 자 다윗이 골라를 죽였을 때 여인들이 창화했어요 다윗에 죽인 자는 마음만 사우린 천천 여인들이 창화한 소리 때문에 어차피 여자들이 그 입이 방정이에요 말을 끊으면서 남자는요 여자 배약하거든요 아니 그렇게 하니까 뭐지 어째 그 마음만 천천히 말이야 그러면 지가 왕 몇 개 더 되겠냐 막 그때 다윗이 주목하니라 예사무엘상 그 주목하니라 그때부터 귀시 팍 들어가 여기서 주목해 혼이 안 깨졌어 고난을 안 겪었거든 그러면 혼이 이 왕 밖에 더 얻을 것이 있겠느냐 하고 왕권하고 자기 왕권하고 꽉 붙여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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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권 왕왕왕왕 왕권 팍 벗어버렸으면 사는데 물 때문에 왕왕왕 자기를 못 버렸어요 자 문제는 사우랑과 다윗이 뭐냐 다윗도 범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도 전쟁 중에 자기는 나잠자고 나잠자고 뚫고 있다가 오기 여인을 봐버렸네 전쟁 중에 뭐 너무 나잠자고 왕궁에 있다가 그때부터 벌써 넘어진 거야 이게 나잠자 정신없이 그리고 넘어져갖고 이제 혼나죠 매를 맞는데 그때 다윗이 고백을 통에 잡아가면서 내가 제약중에 출생했으며 모태가 제중탄나이다 주의 성실 내게서 호든이 마셔서 여기 중요해요 주의 성실 떠나면 나 죽어요 그랬고 사우랑 왕관 떠나면 나 죽어요 사우랑 왕관 붙잡고 다윗의 성실 떠나면 나 죽어요 여기서 봐라 아이고 인간들아 왕관 네 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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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네 다윗은 성실 떠나면 나 죽어요 왕관 세워지더라고 왕관 다 떠났어 이 차이예요 잘 들으셔 주님 보혈밖에 없어 근데 은혜가 뭐냐면 다윗은 범죄하고 더 어려워졌다 이게 은혜 잘 들으시자고 우리가 은혜는 뭐냐 죄가만 은혜가 되었다 그거 있어요 여러분 죄의를 많이 지었어 죄의를 많이 지었으면 더 은혜 주네 어 하나님 왜 그래요 그러면 나 죄책금 지었는데 죄의만 은혜 주면 어떻게 돼요 아니 불공평하잖아요 나는 보호금을 모른다 뭘 보호금을 몰라요 너는 내 피의 사랑을 모르구나 뭐 어떻게 사랑이 돼요 죄가 많은 것인데 은혜가 많다는 걸 모르죠 그렇죠 왜 제가 은혜가 다시 말하면 옷이 너무 더러워졌으면 그만큼 샴푸를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죄가 많은 은혜를 더 주서라도 나는 내 피를 범벅 부수해서라도 절대 마귀한테 안 뺏기라니까 더 사랑해 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육체가 있는 동안만 잘하시라고 깡패 죄악 실수 넘어져 너무 내가 실수해가지고 어떤 잘못이 있어 죄여 나는 그런 놈이 맨날 나는 죽을 뻔했는데 왜 살렸습니까 맨날 울어 그 사람은 한 종 돼요 정말로 육체가 있을 때는요 얼마나 그 사랑을 많이 받는지 몰라 하나님께서 근데 육체 닦고 나면 닦고 나면 그때는 기회가 없어요 육신 때문에 먹어야 되고 피곤해야 되고 힘들고 여기 있으니까 피곤 힘들고 어렵죠 육신이라 그래서 사랑 여러분 갓난 애기들 사랑해 줘야죠 갓난 애기니까 엄마가 절대 웃기 않고 살아요 갓난 애기니까 은혜 안에 못 살아 그래서 원리가 그렇게 된 줄 모르고 그래서 빚이 500대나 50대나 누가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일곱 귀신이 창녀했거든요 창녀 근데 완전히 눈물로 발사해주고 옥합을 담백질 깨뜨려 베드로야 내 차들이 그래 아이고 아이고 저 죄인인지 모르고 저 창녀인지 모르고 누가 용서받았냐 500대나 그렇죠 탕감 많이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한다 그 여인이 그 여인이 나중에 뭐 주님 자기는 창녀잖아 용서받아 너무 감사해가지고 부활의 척 먹기기 전에 누구예요? 마리아예요 갔어요 아니 새벽에 무덤에 가갖고 제자들은 가버렸거든요 아무도 없는데 울고 앉았어 못가 지금 시체가 도적맞았거든 그 시체 찾아야 되니까 절대 못가 막 물고 있으니까 지금 나타나시잖아요 마리아야 주여 나 손 대지 마라 나 아버지 비하니 못 가서 손 대지 마라 근데 원래 애정이 없는 얘기더라고 아 그렇구나 원래 그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너무 죄를 많이 지은 제가 용서받은 게 너무 너무 울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시더라고요 영적 원리가 애정이 없이 나타나셨고 그렇고 처음 목격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보금의 능력이 뭔데 주아가 피해 능력이 이거 알아야 돼요 다윗이 얘기하다 다윗은 사우랑 범죄도 큰 짓이었어 살인까지 했어 솔직히 말해서 너무 했어 그런데도 톡 울고 웃을 줄이 날 정리 근데 그 다윗이 시편에 그 고백이 쭉 메시아의 여행이 나오면서 주님 만나요 지금도 인격적으로 완벽하고요 반대되고 그래가지고 나만 내가 학교 뭐에 나왔고 나는 뭐 뭐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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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난만큼 사랑하냐 그것 봐요 왜냐하면 은사는 주님이 주신 도원도 주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마음은 내 것이잖아 마음 하나 내 마음 하나는 내가 내가 알았으니까 사랑하네 중생에 말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구를 할 거 이상해 그러잖아요 너 가 아니에요 내가 여기 나를 보내셨어 그렇거든요 베드로에게 사람은 의부가 되리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그럼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라 지휘가 버려두고 따라야 되거든요 여러분 일꾼도 나 알았어요 제가 여기서 지금도 이렇게 쭉 하면서 오늘 일곱 분을 오전에 면담했어요 쭉 면담 보고 보석이구나 저는 그 보석 보석 찾으면 이게 성공하거든요 현재 지금 제시가 목사님 그 문자가 왔어요 모세가 되려면 아론을 찾으세요 그랬더라고 아론을 찾으면 저는 일이 되어요 근데 아론 됐어요 그게 어떤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구나 이건 어느 개인이 아니고 나라 살리기 위해서구나 그리고 내가 다들 사는 길이구나 아둘란쿠레 다이사베 군사는 나의 다이두왕국의 기초를 이루거든요 사우랑 삼천군사 전기군요 계급장 날고 쩍쩍쩍 얼굴 다 받은 사람들 국가 권력 있는 사람들 국가 외나 보고 WC 꼭 그 사람 WC 가만히 보니까 9차까지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 왜 그럴까 다 정권하고 야합됐더라고 부산 반대입회 때 그때요 국가 예산이 140억이 나왔어요 국가 예산을 왜 UN에서 지시해요 WC는 세계 단일정부를 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뭘 서류 내면서 위에서 캔슬해서 알아보니까 국정원에서 반정부 시위 그 당시 박근혜 정부 때인데 반정부 시위로 목사님은 지목돼서 안 된다고 법원 법인 만드는 데 임원 됐더니 나 때문에 안 된대요 그때 우파정부 때에요 그때도 박근혜 정부 때 그런데도 저는 국정원에서 취소시켰어요 왜 나는 내가 서류몰라고 정부에서 무조건 삐뜨려 반정부 시위 WC가 반정부냐고 우리끼리 목 반정부야 반정부 그래서 국정원에 나갔고 얼마나 막은지 몰라요 이야 얼마나 머릿속에 마이크 줄이란 거에요 국정원 치고 나갔고 그가 우리 그쪽 줄여놨더라고 소리 그 많은 사람은 소리 못나게 나오려고 끝까지 와서 방해치더라니까 뭔 소리냐고 다 켜라고 그러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사우랑 삼청구사 얘기가 될까요 나온 거 내가 왔다 갔던 것 같지만 맥을 잡으라고 지금 그러니까 구차까지 한 번 안 싸우죠 그 회에서 그 8600명 전부 호텔 그 고급호텔 다 잡아줬어요 국가 세금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도 지금 현재 이거 하고 있는 국가 모두 알잖아요 요즘 다 유엔에 지신 거에요 다인장 뭐 이라고 66 찍어보려고 우리는 지금 결국 큰 그림은 사우랑 군대와 다이 군대의 싸움이에요 이해가 되니 야메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멋있는 게 하나님이 사우랑 군대를 통해서 다이소 훈련시키는데 멋있게 훈련시켜요 암회죠 그러니까 평안하고 안일하고 좋은 자리 좋아하지 마세요 다 죽어 이게 우리 야인으로 산거에요 야인 고난의 연단의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면서 힘들게 어렵게 그래도 하나님의 시가 있는 사람은 이건 아니야 하고 누군가 외치고 일어나게 만드는데 지금 2013년도 지금 연장선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 쭉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려고 그래도 기적적으로 지금까지 통과는 아직 안 됐어요 지금 곧될 곧될 근데 통과되면 한국에 끝 끝나버려요 더 말할 게 없어 그리고 불교권 없다고 동생이 아니라고 이제 벌금 누가 해 그래서 영국교회 전부 유럽교회 죽어버렸잖아요 미국교회 일부는 그렇게 하고 최후의 싸움이 여기서 벌어져서 이건 아니오 하고 마귀하고 끝까지 주사파 형들하고 싸우는데 여기 여러분 부른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문제는 최후의 어디로 가는가 연단 혼란을 통해서 자아가 깨어져서 부서져서 다행시 세 가지 시험 받았다 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설명한 것 같아요 육신의 정의욕의 문제는 여기서 무슨이죠 바세바 사건 암호구 정의욕 압살람 사건 알죠 압살람 키가 크고 미남이 왔고 퐁 빠져서 압살람 여기서 자기가 넘어졌어요 이생의 자랑 군대수 조사 그게 군대수 조사하다가 헛나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그가 아련 타장마당에 제사 드리고 불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불 떨어져서 이생을 자랑 군대수 조사 자기 자랑하다가 그랬거든요 다행히 또 이 세 가지 여기서 통과시켜 근데 빨리 빨리 통과하자 통과되자 격 그러면 아이고 훈련 안 받고 좀 통과 좀 시켜주세요 안 돼 해야 안 돼요 정금신앙은 여러분 그러면 불 속에 안 들으면 정금 안 나와요 그 훈련을 톡톡톡 받고 요당은 낳고 신령한 자가 됐는데 그 권한의 과정에서 영의 사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야곱 인생 아브라함 인생 다 얘기 못해 이삭도 마찬 이삭도 이삭은 시험 당할 일이 없어 아버지가 그 부위에다가 독자 아들아낸는데 근데 하나님 시험 좀 뭐여? 권한이 뭐여? 어? 말했잖아요 리부가가 아이를 못 빼버려 하나님의 단속을 나 꽉 퇴를문제 아니 세상에 이삭이 사입세에 결혼해갖고 60세까지 20년 동안 아이를 못 빼버려 애가 한 장 녹였다 여러분 애가 한 장 녹였어 안 녹였어 애가 한 장 녹였어 여기 왕구만 저기 보니까 애가 한 장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할 수 없다 이놈의 혼인의 문제 이거 깨뜨려면 그래서 20년 동안 아이가 안 뵈네 안 뵈 60대에 쌍둥이 배부렸어 근데 리부가가 걔 20년 동안 기도다가 영 열렸네 그래가지고 리부에서 두 구명했다 큰 자가 언저를 섬기리라 다 음성 들어버렸어 그 음성 그냥 듣는 게 그 듣기 위해서 20년 동안 애가 한에 놓고 기도해라 그러면 기도 안 하니까 팍싹 깨있어 이게 그런 코스가 전부 어떻게 야곱은 또 그냥 형을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도망가고 그날이 저 그 돌리고 혼나갖고 야곱은 깨뜨려갖고 그래갖고 베들로 올라가라고 별의별 흐막한 세월 다 버려요 흐막한 세월을 버린다이다 근데 영의 사람 문제는 야곱이 영의 사람 바꿔져가지고 요셉의 두 아들 문하세 예브라임 다 팔을 어긋맞게 아버지 아버지 오른손을 문하세 큰 아들한테 나도 안다 나도 안다 요것이 큰 놈들 어떻게 알고 오냐고 영의 열린 사람 불량대다 축복해버리고 험악한 세월 험악한 세월 나는 그 말이 제일 좋았더만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깨져 목사님 맨날 보니 험악한 세월 그런 소리가 많으네 그럼 뭐 뭐 되죠 이거 막 웃겨지고 웃길지도 모르지만 제가 요 잠긴 모습 착 웃긴 나도 웃겨보려고 험악한 세월 그래갖고 묶였어 조금 묶였네 어제 먹었는데 우와 하나 운이 불더라고 험악한 세월 나는 달란트가 아니더라고 험악한 세월 그래 다 그리 따라갔어 아이고 물론 그분은 안민사람한테 인기를 끌고 그렇게 해서라도 난 그분 귀하게 여기고 우리 교회도 부모했는데 원래는 회계 회계 통에 잡고 말씀이 검에 대해서 홍과 영과 관자 찔러 쪼개고 통에 내 설교 끝나면 막 회계시켜요 막 자냐고 회계하면 내가 손을 불러불러 귀신하나 그때의 병이 나은 사람 나은 사람 있어요 그래갖고 통 이게 뭐냐면 설교 끝나고 나서 이제 임재에 와야 돼 그냥 신령과 진정의 예배 신령은 성령의 임재 진정의 말씀에서 임재를 경험하게 만들고 회계해야 하는 것이고 나갈 때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수리를 예배 중에 수리를 시켜버린 거예요 말씀의 검으로 믿음을 심어주고 할렐루야 근데 그 신령은 말씀의 검을 주고 임재가 오고 십자가 피가 와야 되거든요 근데 비대면 아이고 집에서 설교 듣고 애비 아니에요 설교 듣는 거지 그건 아니야 어쩔 수 없이 우리 박은혜 선교사는 극동방송 중국에 있으면서 그것 듣고 보는데 그 상황에서는 극동방송 이불 속에서 지금도 북한에서는 극동방송 듣고 울면서 예배 그건 받아요 그런 예배는 뭐만 알겠지 지금은 나올 수 있어도 안 나와 그걸 정부에서 딱 한 게 알았습니다 하고 정부 말 들어 핍박 때문에 근거거든 어이도 그래 통탄을 그래서 다 죽었잖아요 만개교에 150만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반토방 난 것 같아요 진짜 한국의가 내가 다 들어보니까 어 반토방 다 떨어졌어 우리만 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치기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이건 아니에요 큰일 났어요 지금 어떻게 해복시킬까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 원리가 좀 더 설명을 할게 문제는 지성서인데 요함의 희생한 육제에 내가 곧 길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매라고 아버지가 없는 이라 그런데 신앙의 3단계 애굽은 길 주님이 자체 길이요 길이 진리고 말씀인데 그 다음에 광야생활은 진리를 통과 이게 제일 중요치 예수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 때 은혜라는 것은 십자가피에 다 이뤘다 해서 그분이 선물이고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말씀인데 진리는 원칙을 지켜야 돼요 말씀의 원칙이 자 요비 나의 가는 길을 오지 그가 하신 날 달려나시여 정가에 나오리라 나의 발음이 나의 말이 그의 근을 바로 따라 쓰고 주의 말씀을 입술의 명령보다 더 길이겠구나 말씀을 지켰다 어려울수록 정면을 말씀 지켜야 돼요 그냥 아람하고 오라고 여기서 깎고 여기서 통과하다 보니까 여기서 깎고 다져 깎고 다듬어주고 회개하고 원칙을 원칙 대충 넘어가지 마세요 제가 10일 금식을 갔는데 기도원에 갔는데 그 준비를 안 하고 와갖고 그때 4월인가 추웠어요 근데 굴에서 기도하는데 그때 음성이 10일간 해라 4일간을 하겠는데 10일 해야 되는데 나와 보니까 뭐 준비가 안 돼서 그냥 가고 보니까 이불도 제대로 못고 어쩌지 추운데 이 스폰지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스폰지를 그게 주인이 있는 곳 없는 것 같던데 그 놈을 내가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걸 설렘 못 되겠더라고 내가 금식 온 사람이 혹시 나뭇것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어 벌벌 떨리더라고 원칙대로 뭘 말했을지 몰라요 하나부터 될 거야 전부 회개하고 갚아주고 통의하고 전부 내가 그 뜻깨니 거룩해지려고 임수고 왜 써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는 진리를 통과하면 여기 그 다음에 3단계가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기 진리가 너희를 자기가 내 말에 가하면 참 내 지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야 뭐 8장이에요 내 말에 살면 내 말에 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내 자유 케리라 진리대로 살았더니 영어가 내게 자유였다 자유 주의 영이가 뭐든 자유 영이 영이 영은 자유가 있잖아요 영이 사실 영이 실력 영이 영의 사람이 영의 영의 사람인데 여기서는 혼을 달아줘 혼을 깨뜨려야 혼 여기가 영인데 영을 다르면 진리를 통과하니까 진리가 너를 자유 케리라 신령한 자는 판단을 판단받지 자유가 영의 사람 되면 자유 성령과 임제 기쁨 감사 누가 뭐라 한다더라도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제가 누가 나한테 비난을 해 아이고 지가 잘났다고 뭐 실력도 없는 오케이 세미나 한다고 뭐 어쩌네 막 그랬다게 그러면 내가 무엇이 어째 당신이 가만히 뭐 한 게 뭐 있어 막 그래갖고 내가 따져 그러면 내가 어떻게 돼 판단을 내가 받을 그 말에 내가 화를 내면 반응을 보였죠 판단 받는 거예요 근데 그렇든 말든 내부 더불어 그리고 그 말에 속이 안 상해 뭐 알겠죠 그러면 자유를 얻은 거예요 화가 나갖고 성질내서 보복이 그러면 이미 그 사람 말 때문에 저에게 자매하는 성질났네 자매하는다는 것은 내가 이미 영적으로 이겼어 졌어 묶인 거예요 그 말 때문에 그러면 내가 그 말 때문에 묶인 것은 자유를 스스로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과 나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하더라도 신령한 자랑 모든 걸 판단 받지 판단 받지 않나가 누가 뭐라 하든 어쨌든 나하고 관계없어 난 주님의 종으로 갈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평안을 요그래든 저래든 난 주님만 행복하고 너무 좋지요 감사히 행복해요 그 기쁨 행복 그게 무슨 형이냐 자 여기서 잘 들어요 그게 문제는 이 성소 안에서 나를 다루기 시작하는데 여기 일곱 금초때 성추마라고 말씀도 먹고 향단 여기 기도하다가 보니까 이거 혼을 여기서 깨뜨리더라고 자 영혼 여기 있어 근데 여기서 혼을 다룬다 다 다룬다 아니 여기 정도 은사가 임해요 여기 뭐라고 은사 병도 고치고 예언도 고당했어요 이건 중생 군받아서 십자가 피 근데 여기가 열매 자 은사가 열매를 바꿔줘야 되겠죠 은사는 남은 이파리에 불과해요 상 없어요 이파리는 열매를 위해서 있는 거지 결국 은사는 임했지만 어디서 한 게 할까 휘장이 안 찢어졌구만 이게 탁 찢어져야 된다 이게 찢은 것이 혼을 깨뜨려 죽어버리니까 나는 날마다 죽느라 아메죠 중국에서 중국에서 농사를 시골 농사를 짓는데 옛날 이 물을 둠벅 박 얼마 어렵게 했는데 꼭 밑에 사람이 모레 저녁에 물을 쭉 빼가보라 아침에 물이 다 빠졌어 그게 얼마나 화가 나요 목사님 또 꼭 밑에 물 빼가요 밑에 논에서 나 못 견디겠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니 그 집 너 물 품어줘 부셔고 그냥 그래서 그 논 물 딱 품어줘 부셔 안 싸우고 그랬더니 그분이 울면서 예수 믿음이 이렇게 되냐고 나도 믿겠다고 할렐루야 그거 죽어버린 거죠 악에게 짓말고 저는 악을 이기라 그거가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좀 이런 말은 조심스러운데 저는 이 강화문제 앞에 참 그 훌륭한 분 다 하셨다고 해요 근데 많은 분이 나한테 그래요 거기서 회계 기도를 해서 얼마나 좋을까 자꾸 그러더라고 그랬으면 역사가 낫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지체부러 은혜를 알아 다 아는 그건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하고 말씀과 정보 다 정보 휴거 보세요 휴거 곧 온다 날짜가 쪼고 자꾸 그것은 말씀이 아니에요 정보지 다 정보 그건 혼여요 휴거 할 수 있는 믿음과 성령 저는 휴거에 대해서 하나님 저한테 그래요 안디옥이 결혼했다 휴거는 19단계에 대한다 그걸 내가 오래돼서 9단계 이걸 풀었어요 휴거가 될 수 있는 여기 깨뜨려갖고 신뢰한 자가 여기 올라가야 될 건데 언제 오는 것을 몰라 근데 여기 올라가서 신뢰한 자가 만들어갖고 신부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맨날 곧 온다 떨어지면 중요하다 그만 시간 시간 맨날 휴거 안 되면 떨어지고 그러면 세신자가 불안해서 평안이 없겠죠 안 돼요 그건 정보지 이 나라가 주사바 정권이 저쪽 저쪽 그것은 지식이고 신문부 아는 얘기야 신문 얘기가 필요 없어요 짜증나 해결 안 되거든요 그걸 그게 어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묻혀갖고 청와대 습격 군인들이 이길 것 같아 저들이 총 갖고 지는데 못 이겨요 지금 오늘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 악의 이게 복을 빌어주고 사랑에 축복해주고 계속 그러잖아요 그럼 어떤 인생이 있나요 자중지인이라 자기들끼리 싸워요 잘못이라고 그 정권에 싸움이 붙어요 하나님 멋있어요 꼭 연합군이 기도가 참여하니까 자기들끼리 복변하고 싸우잖아요 기도 삶의 응사도 연합군 저기들끼리 싸워갖고 저기들끼리 싸워갖고 지금 그 안에 파가 많아 지금 그 정권 안에 정부가 내가 박원순이 그 양반도 자기들이 싸우다 죽였다고 그래 그게 뭐냐면 중국파 북한파가 있어 그 청와대에 박원순이는 중국파더라고 그럼 김정은파가 이것들 보고 죽어들 죽인 거예요 이번 대장군 사건 누가 죽었어? 어? 유황기 자살해 죽었어? 깔깔한 인간들아 무서운 세상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번에 딱 보니까 저는 유튜브 봐요 특검 부검 아니야 아니야 자살 안 했어 잘하시라고 특검 나왔잖아요 특검 안하고 넘어가 사다 깔고 여러 건 죽었어요 국회 누구 죽었고 별 나는 뭐 아이고 또 죽여버렸네 지난번에 그 위에 떨어져서 죽었다 했잖아요 떨어지니까 시초 장소 잘 다르더만 무서운 시장이라니까 무서운 시장이라니까 그런데 나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울시장 뽑아놨더니 또 오빠가 자판지 어쩐지 이상하더만 아 아 지금 무서웠어 이거 진짜 그런다니까 그런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는 뭐 학원에서 이런 것이 아니고 더 아는 많이 있지만 그러니깐 기분 나쁘니까 지금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 뭔가 기도하면 성령이라는데 자 결론은 지금 내가 시계 보고 막 뭐지 막 더 길고 뭐 그래 그런데 결론은 그러면 하나님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주님 입자가에 죽으셨고 아버지 저희들이 알지 못해서 용서하셔서 하고 용서를 하고 죽어주셨어 그분이 육체 깨뜨리고 부활을 갖고 승천을 갖고 성령의 불이 오니까 역사하네요 지금도 성령의 불만 하면 얘기했는데 성령의 불을 십자가 통과해야 된대 그런데 엘리아가 불이 떨어졌는데 자기가 죽으러 가서 그 자리에 불한 때문에 죽은 게 자기 몸에 가서 기도해서 불이 떨어지고 오늘 난 날마다 죽느라 내가 흔신한 가운데서 주님과 죽겠다 할 때 살아요 아멘이죠 불이 떨어져요 불이 다시 말하면 결론이 이거 잘 들으시라고 성령의 불은 십자가 지고 다른 데 성령의 불이 오니라 아멘이죠 성령의 불이 와야 마귀 절대 못 이겨요 마귀 이 정권 못 이겨요 싸우면요 죄를 죽고 싸우면 마귀의 밥을 주었고 마귀가 저한테 한번 보여주는데요 이 귀신이 기도우니까 악한 영의 귀신이 갈비씨로 바까지더만 빼빼 나왔더라 내가 성리를 내면 그거 먹고 살이 통통 쪄갖고 귀신이 달라더라 진짜요 진짜요 절대 악을 악으로 욕을 욕하지 말고 복을 피로지래요 복을 피로지 그러면 그때 주님 가느라 죽으니까 주님이 이러래 그때부터 아멘이죠 영적 원리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겨요 그러면 다이시이 그랬고 바울이 그랬고 스대방이 그랬고 모든 것이 주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내 승리가 주님의 승리는 이미 주님이 이겼거든요 이겼으니까 이걸 깨닫고 이걸 전하고 이렇게 살면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이기는 거지 성역산 거지 절대 못 이겨요 하나님의 한순간에 그거 전부 역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야 한국에 해결하려고 내가 문 대통령 써먹었다 불쌍하다 문 대통령 희생물이야 너희들이 떼어가지고 정신 못 차릴게 그곳에 귀신이 들어갔는데 귀신이 내가 내가 허락해서 들어갔어 귀신도 알아요 정말에요 하나님 허락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해가지고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땅의 권세는 부활하기 전에 땅의 권세 얘기 안해요 땅의 권세 음부의 권세를 내가 이겼다는 하나의 주님이 땅의 권세 음부 다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 만왕의 왕이시고 얼마나 말은 그래 그러면 그분이 절대 죽거나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왜 이 정부가 그러냐 너희들이야 그러면 문 대통령이 불쌍하네 우리가 더블슈가고 니가 그 사람 써먹고 있구나 하고 막대기 써먹고 있는데 희생물이요 여러분 사우랑은 다 흐르는 희생물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래 남편이 막 나한테 살라고 그래 나를 깨뜨리려구나 내 남편 불쌍해요 그래야 세상에 남편이 나한테 그래 막 상처받았다 뭐 상처받아 맞아 안 맞아 아이고 나 훈련시키려고 우리 남편이 짠하네 나 때문에 그리고 울어주라고 그러게 뭐 나 당신 아저씨 못살아 좀 그래봐 오늘 밤부터 가도 그렇게 그래갖고 제일 맛있는 거 해주고 막 떠미겨줘 아양을 떨고 어쩌다 내가 당신 만나는 걸 모르겠네 난 너무 행복해 막 그래 막 그래 입에 없는 소리라 좀 해봐 그럼 진짜 돼요 이게 있더라고 고리템 범죄사가 폴란드 그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독일 나치 정권인데 가문같이 잡고 얼마나 매력을 많이 했는데 이제 희망이 났고 자기가 부흥회라고 부리들었는데 아니 독일 간수가 자기한테 기도받으러 온 거야 자기를 발가벗기고 때린 그 간수가 얼굴이 딱 부들렸어 대기하겠다 영이 온다는 거야 하 여자로서 그걸 술취 모욕으로 당하겠는데 지 원수가 지금 왔네 내 앞에 기도받으러 몸이 딱 긴장되고 굳어져 없어요 근데 하나의 용사 그거 네가 손을 내밀어주라 그래서 내밀 순간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내가 손을 내밀 때 성이 와요 나무도 성이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내가 손 내밀 일을 줍기까지가 십자하고 말씀 순종 말씀 순종 이 말씀 순종과 성이 말씀이 있는 곳에 십자가 있는 곳에 성이 와요 원리는 그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순종한 나 자체가 말씀에 순종한 나의 것이 내가 죽어버려 파싹 아버지 알았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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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왔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순간 내가 부서져 깨어져야 내가 밖에 죽어버려 그러면 그때 성이 불 능력이 나타나 그러면 역사 그러면 그러면 주님이 나를 갖고 움직이시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팡이가 던졌는데 다시 잡았을 때 하나님의 지팡이 딴 하나님의 지팡이 일단 던지고 다시 잡잖아요 그래서 뱀을 잡고 꼴을 잡고 다시 모세 네 손에 애굽에 뱀씨 네 손에 있다 하고 그 영적 힘을 꽉 장악 그때부터 그 지팡이는 홍해를 가르는데 내가 정말 다시 죽어지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다 진짜 먹게 잘한 사람은 코로나 우리 성도가 이렇게 한 달 피해서 많이 나갔어요 다 내 잘못이요 아버지 어떻게 할라 그 영혼 내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교육 좀 복만 되면 내가 집집마다 사자고 샅샅 한 명도 안 놓치려고 내가 마음먹었어요 진짜요 아이고 너희들 그랬지 나 너희들 아니어도 더 좋은 사람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짓가 이 새끼 벗어 형 네가 잘못해서 놔줬어요 울어요 기도했자 사랑해야지 숫자 널 보고 있네 까먹고 있네 네 희생물이야 희생물이야 나간 사람 희생물이야 그런 줄 알아 그래요 죄송해요 짠하고 울어줘서 네가 그래 진짜 목소리가 돼요 아메이죠 잘 잘못했다 뭔 소리야 네가 실수했지 난 실수했다 상당하래 나는 옳은 소리 했지만 천만의 말씀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든 건 내 책입니다 대단한 이 폭풍이 나의 온 거라 나를 들어도 받아야 된지라 뭐 이런 사람은 여기를 빨리 통과해요 죽어보니까 이 폭풍이 나의 온 거라 나를 들어도 역시 크 그러니까 내가 죄 때문이고 내가 미련에서 내가 잘못했었고 내가 부족해서 내가 부족해서 그래요 영적 원리가 예수님이 의인 본가 죄인 본가 어떻게 했죠 의인 본가 의인 본가 안 맞는데 죄인이라면 죄인만 내가 죄인 자리에 들어가면 맞고 예수님 안 놔주셔요 그럼 은혜 받아요 누가 은혜 받는가 다 내 잘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하신 재산은 상한 심령이나 상하고 통해한 심령을 멸치 통해 잡고 울고 그 회개 누가 변화된가 내 이거 권위께 육을 버리고 육을 죽이고 혼을 깨뜨라고 내 속에 소연하고 울고 울고 성령의 역사하면 그러면 딱 뽑아 내 안에 있는 것을 딱 뽑아낸 만큼 성령의 임재 말씀이 안에 들어오고 있죠 근데 이 안에 쓰레기가 50% 있어요 50% 이렇게 못 들어와요 근데 80% 뽑았는데 80% 이렇게 못 들어와 100을 뽑아내니까 통해 잡으니까 100이 들어오고 안 익었어요 그 신령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돼서 근데 하늘의 기쁨 이로고 고맙다 내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그때부터는 주님이 하는 것마다 생각 마음의 묵상까지도 희한하게 영이 여기 들어가 버리면 임재 기쁨 희열 충만 성경이 보이고 기쁨이 오고 잘 돼 그때부터는 주님이 너하고 통행하자 막 이제 날기 시작해 막 그래갖고 아이 성령께 일하시니까 꿈에 보여줘갖고 올 수도 있고 희한하게 일을 해 제가 그럴 때가 있었어요 막 성령께서 한 게 역사니까 불이 떨어지고 어 아직 멀린 환자가 몸매 아프다고 그러다가 전화를 기도했는데 거기서 불받았대 전화로 그럼 병이 낫다는데 이제 성령이 일하시면 별 역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의 영의 감동은 뭔가 불을 주세요 십자가 통과하래 좀 적당히 넘어가요 야 안 된다 100으로 죽어라 99도 안 된대 팍 죽어버려야 된대 그럼 완전히 죽어서 여기만 가버리면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전부 희생 헌신하고 이 정권 싸운 거요 그래서 금식을 해서 이겼고 용 잡았고 됐다 근데 이제 우리 말하면 결론을 할게 한 개가 작론에서 네 가지 메시지 왔잖아요 그럼 이걸 쓸 제가 큰 교회에다니고 능력도 없으니까 전해봐야 별로 안 들여 뭐 이거 참 제발 들어줘 그리고 그리고 다 해결만 하면 내가 할게 근데 그거 안 하면 어쩔게 그래서 지금 이 집회를 하고 호소라고 애를 쓰고 예 마악이 싹 안 끝도 아니다 는 거 너를 변화시켜서 네가 바꿔주면 내가 잃을게 해요 아메이죠 신뢰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 본문의 말씀을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기라 끝까지 선으로 끝까지 기대줘 그 막이 잡아주고 안 쓰러지고 끝까지 선으로 오른밤 때리면 왼밤 때리면 아이고 박목사 아직 이 나라 정보를 모르는구만 그렇게 해서 안 돼 안 돼 근데 그럼 어떻게 애베 들이지 말라고 애베 들여 그냥 그럼 애베 들였어 그럼 나를 감옥에 넣어서 잘 들으시라고 하나님의 법이 세상법에 부딪혔어요 그러면 나를 감옥에 넣어 감옥에 들어가야 돼 애베 들이면서 하나님의 법 지켰고 감옥에 들어간다 세상법 두 개 다 지켰잖아요 맞아 안 맞아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이제 계속 기도 잘 됐구만 나는 기도 많이 할게 다 봐 세상법도 지키라고 지켜요 감옥에 넣으면 들어가야 되지 법 지켰잖아 감옥에 들어갔으니까 애베 들였잖아 두 가지 지켜야지 암해죠 원리는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지켜 근데 하나님의 법 먼저 지켜 매를 맞아 때리면 맞아 들어가 그럼 다 지켰잖아요 자 이 가난한 땅이 아직 죄악이 관용하지 않았다 400년 400년 만에 심판한다 죄악이 완전히 찼을 때 배를 때린데 하나님이 다 심판을 알아서 내가 오늘 그럴 거 원하니까 나는 이 정권 때문에 또 다이슨 파우랑 때문에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너는 스테반처럼 숨겨두고 죽었구나 고맙다 내 왕권 신부야 왕권 신부야 그래서 최고 영광의 자리 누가 죽어야 되니까 열두 대 다 죽었잖아요 열두 보호자 열두 제 18랑 했잖아요 열두 진주문 전부 열두 제자가 앉아 있잖아요 다 숨겨 있어요 숨겨 있다니까요 죽어 그냥 죽고 가자고 죽으러 가자고요 사랑해서 한 번 있는 목숨 죽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내 목숨 내놓은 사람 누가 이겨 제일 무서운 사람이 목숨 내놓은 사람이에요 살라고 하니까 비겁하고 타협원한 거지 내가 죽으려고 하는데 어차피 잘 됐네 내가 숨겨야 되는 거 잘 됐네 그래서 공산당을 이기는 기독교밖에 없어 절대로 어떤 사상도 주사파도 아녀 죽는 것은 우리밖에 못 죽어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죽으면 성의 역사고 불이 되고 거룩함이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을 쉬어야 되고 애통해야 되고 우려해야 되고 거룩한 자로서 승리한 복된 자식을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